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어명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방송을 하고 그런지가 어느덧 43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43년 동안 뭘로 어떻게 해서 여러분 웃겼는지 어떻게 방송 생활했는지 생각도 안 나고 잘 기억이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께서 지나간 43년 동안 많이 아껴주시고 또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많이 보태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두루두루 보상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또 찾아와주시고 이렇게 박수도 가끔 주시고 많이 주시고 저쪽에 있는 아버님 한 번도 안 치고 왼쪽에 있는 어머니 지나말나 지나말나 죽으시고 계시고 여러분 여러분께서 많은 박수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43년을 방송생활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와 있어요. 어린이들이 또 오늘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집집마다 다 자식들 때문에 속을 썩어. 왜냐하면 어린 자식들이 말 안 듣지 결혼 안 하지 직업 안 갔지 칩살라고 맘 안 먹지 취지가 않지. 그래서 이번 추억 때 부모님들하고 자식들하고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자식이란 건 뭐냐. 가장 좋은 자식은 빨리 출가하는 자식. 빨리 출가해서 아들딸을 낳으면 부모님이 귀한 줄도 알고 가정이 귀한 줄도 알고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아들딸들은 출가를 해서 아들딸을 또 낳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좋은 자식이 누구냐. 그거보다 더 좋은 자식. 일찍 집에서 가출하는 자식이 최고야. 빨리 가출해서 나가주면 부모님이 책임질 일은 없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빨리 가출하는 자식. 나 우리 아들 보고 제발 가출 좀 해놓은 너의 집이 내 걸펴먹고 있니. 안 해 안 해 지금까지. 그리고 진짜 효자 진짜 좋은 자식은 행방불명 돼주는 자식이야. 죽든지 살 때 이제 감옥을 가든지 내가 알게 말했지. 행방불명 돼서 어디가 없어졌는데. 맘 편하지. 돈 들어갈 일 없고. 그리고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식은 행방불명 됐다가 출세해가지고 결혼해서 아들딸 낳아가지고 추석날 찾아오는 자식이야. 내년 추석에는 이런 자식들이 많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화합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추석을 지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 즐거운 시간을 저와 함께 하시고 지금부터 열전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전 퍼레이드 한마당.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삼진사, 삼보증권, 한소식품, 동소식품, 롯데제과, 해태제과, 주식회사 코비카, 오비맥주, 크라운맥주, 칠송사이다, 무학수주, 삼학수주, 일약약품, 제1제당, 제1화합, 제1제지, 제1풀프, 제1유업, 부산그룹, 리바이스, 프로스펙스, 하승, 나이키, 철평조선의약, 부채폐동화약품, 경남방, 원풍제약, 피어리스, 태평양, 아무래, 배우자동차, 변대자동차, 교성중공업, 농심라면, 한민은행, 대도약품, 홍복색전, 기아산업, 롯데철점, 에스카이약, 응강사, 삼양파이약, 포항제철, 인천유리, 퍼르마가구, 체리센터기, 하류은행, 국민은행, 노기업중앙회, 엉덩증원학교였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 번 웃기려면 회사 이름을 100개를 외워야 돼. 100개를 집에서 외워야 한 번 웃기는 건데 이거 100개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 김학래나 이마룡이나 최병서는 이거 죽었다 깨단냅니다. 4개 이상 외우면 내 손에 창을 지져 진짜.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어머님들은 인정이 많기 때문에 아휴 어명수 집에 없는 사람 얘기라고 그래. 최병서나 이마룡이나 김학래식도 다 좋은 사람이야 그러지 말어. 이렇게 어머니들이 편을 들어요. 근데 어머님 저는 이거 약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고새끼들도 어디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거 약과야. 걔네들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명수가 세 분을 이혼했네, 다섯 분을 헤어졌네. 이런! 내가 두 분 뵙다 했어? 자, 우선 우리가 오늘은 웃기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고요. 자, 이 나라 이 시대 개그의 443경, 개그의 살아있는 제갈곤명, 개그의 바벤사, 개그의 공자, 개그의 맹자, 개그의 장자, 개그의 묵자, 개그의 권자, 개그의 스피노자, 개그의 베이컨, 개그의 칸트, 개그의 아우사 오릴리우스, 개그 데카르트, 개그의 리이체, 개그의 쇼페라, 블록선드리아, 개그의 마드리드, 개그의 메카, 개그의 몬져들에게 희나파, 개그의 듀위, 개그의 오원, 개그의 생시봉, 개그의 플라톤, 개그의 소클라레스, 개그의 인간 컴퓨터, 오병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어머님들은 영어를 알아듣고 박수를 치는데 아버님들은 영어를 부르니까 그냥 조용히 계셔 보니까. 이것만 봐도 여성 여러분들이 굉장히 교육률이 높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바라이언티 쇼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시고 계신데 긴장 푸세요. 네, 오늘은 우리 포레이비에 참가했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실력을 겨뤄우는 우리가 지나친 경쟁이 아니고 서로 우리 동네 자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편안하게 무대에 올라오셔서 자기 긴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경연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심사위원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위원을 맡아주신 분은 부산가수 옆에서 나와주셨는데요. 부산가수 옆에 현충호 선생님, 현충호 선생님 무대 오른편입니다. 저쪽에 지금 박스에 계신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행석 선생님. 네, 이렇게 두 분 선생님이 심사를 하고 오늘 심사하는 과정은 여기를 전부 녹화를 해가지고 지금 카메라로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해서 이거를 증거 테이블 해가지고 부산 지방법원에다가 보관해서 혹시 왜 우리가 상을 못하냐, 우리가 계속 잘했는데 이러면 법원에 가서 다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부산 청년회에서 나오셨습니까? 네, 동구청 청년연합회 동구청 청년연합회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사고가 안 나도록 이렇게 또 잘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아무 사고도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 팀 한 팀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그냥 박수를 좀 세게 쳐주시고 함성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 동네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서 응원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동별장기자랑 열정 플레이드 한마당 제일 먼저 여러분을 모시는 분들입니다. 출연 1동 첫 번째 순서 출발 올라오세요. 여러분 박수! 오우! 네, 경제를 용감했다. 형태가 입장하고 있고 그 뒤로 백댄서 우리 무용수 여러분들이 엄용수 동생 무용수 여러분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쭉 올라오세요. 네, 아주 네, 오색이 창현하게 하 참 정말 밝은 색으로 멋있게 장식을 하셨네요. 네, 초량 1동 초량 1동 말고 무엇이 증언니? 아따! 자, 초량 1동 팻말만 해도 지금 아, 박안입니다. 네, 살기 좋은 동구청 우리 마음껏 놀아요.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제 인사 한 번 하시고 인사 한 번 하시고 자, 갑시다. 아사! 해! !", 학생 Α Paradise P Tie 자, 갑시다. 어, 부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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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세 mondo recordingхожwar 제주의 날이야 우리 너무 설레어 금방 금방 새 사람 새로운 사람 너무 설레어서 어지러워요 만남 새록 만남 너무 설레어서 미치겠어요 롱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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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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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롱롱 롱롱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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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량 이동의 순서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별장기사랑 초량 이동분들입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우리 지금 어린이들이 한국과는 정 아주 반대가 되는 어른들의 풍물, 풍물놀이, 사물놀이 한번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초량 이동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를 잡아주세요. 올라오는 입구가 좀 좁기 때문에 거기에 한 분씩 올라오셔야 되서 등장인물이 참 많습니다. 준비하시고 Kelse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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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